자 그럼 어떻게 뉴스삼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뭐 소개해 주시면 준비는 돼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탐탁치 않게 얘기를 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뉴스삼 좀 키워줘요. 뉴스삼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뉴스. 뺄 게 없다며.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또 달러와도 강세가 되면서 테이퍼링이 진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미국 금리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테이퍼링 한다 금리 올리는 걸 좀 빨리 한다 그래도 꿈쩍도 안 했거든요.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1.2대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뭐 십몇 bp씩 올라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채권 하한가 쳤다 그런 표현을 한번 했잖아요. 계속 그러네요. 어제 현지 시각으로 오전에 10년물 미국채가 1.5%를 돌파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블룸버그를 보니까 1.49로 조금 내려와 있긴 한데 이게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하락하냐 올라가냐 이거에 따라서 장세의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나쁜 겁니까 치명적이에요. 성장주? 그렇죠. 이제 이게 뭐 탁탁탁 나오는 거야.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도 보면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빠졌단 말이에요. s&p도 좀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2 밑으로까지 갔던 게 지난 3월에 일시적으로 이게 제일 높았을 때가 1.74 이게 종가 기준일 겁니다. 아마 장중에는 제가 기억하는 1.77 1.78까지도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미국 중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장주 테슬라를 비롯한 아마존 애플 이런 거 다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금리가 1.5 밑으로 내려오고 1.4 1.3 가면서 다시 빵을 비롯한 성장주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틈에인가 며칠 상간으로 이제 1.5%가 됐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현실화되고 금리 인상도 어쨌든 지난번에 fmc에서 내년으로 당겨서 올린다. 이런 것들이 거의 공식화되다 보니까 채권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요즘에 미국 cnbc에서 채권시장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권시장은 최근 들어 일관성 있게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관성 있다는 거예요. 바닥을 쳤다는 얘기죠. 채권시장이 통화당국의 변화의 증시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투자자보다 통화당국 즉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좀 다른데 채권시장은 대체로 보면 굵직굵직한 기관투자가들. 기관투자가들도 저도 채권투자를 해보면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 때는 서대문의 쌀집 농협이라고 있잖아요. 그 별명이 서대문 쌀집인데. 우정사업본부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그건 광화문에서고. 그런데 이런 굵직굵직한 채권 큰 손들이 움직이면 같이? 네. 쪼자쪼잔한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큰 방향을 사실 미국 시장에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는 이런 데들 잡겠죠. 블랙록 같은 데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블랙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채권금리 이제 하한선에 도달했다. 이제는 더 내려갈 일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투자가들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채권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연준의 서열이 있잖아요. 제롬 파울이 1등이고 카시칼이 부의장이 2등이고. 카시칼이 맞나? 아니지?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부의장이 2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연훈. 지역연훈 총재 중에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서열 3위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fmc 상시 멤버거든. 존 윌리암스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테이퍼링 시점이 가까워졌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물가와 고용 목표를 향한 매우 좋은 진전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준의 어떤 분위기도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11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내년으로 이제 딱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따라서 오르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미국 달러화도 강세입니다. 어제 장중에 93.35를 기록했는데 이게 월처만 하더라도 91선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3.35 이렇게 가면 사실 가장 영향받는 게 뭐겠습니까? 신흥국 주식이죠. 신흥국 주식. 우리 주식. 네. 신흥국 주식. 뭐 우리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흥국 주식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금융시장의 어제 가장 특기할 만한 건 다시 10년 물 국채 금리가 1.5 이상으로 물론 장중입니다만 돌파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의 관심사는 아마 남은 9월 10월 내내 아마 미국 금리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이제 진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말로만 괴롭혔던 테이퍼링이 이제 진짜 시작이 된다. 그런 뉴스를 먼저 하나 전해드렸고 두 번째 뉴스는요. 어제 방송 마치고 우리 기프로님이 갑자기 어디 이렇게 달려가시더라고요. 달려가. 좀 늦었어요 사실. 네. 그래갖고 어디 가시나 봤더니 이제 금융위원장 고승범 위원장이 주요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갔다 오신 거죠. 아마 이제 신임 금융위원장이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하고 상견례 비슷한 걸 한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건데 제가 처음 뵀습니다 사실. 처음 뵀는데 워낙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래 하셨고.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바꾸세요. 쑥스럽게. 그런데 원래 이제 금융위에서 일을 하셨죠. 쑥스러운데 가운데 왜 섰어요. 아니고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야. 네.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승범 위원장이 사실 취임 초부터 어쩌면 내정자 시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스탠스가 나왔다. 이런 보도를 몇 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한 번 간담회에 참여하라 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왔을 때 한 번 가서 뵙고 싶더라고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제 가서 뵀는데 순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승범 장관이죠. 위원장이 이제 기조 발언을 하고 거기까지는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기자들이 나가고 이제 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나오셨더만요. 보니까 김영익 박사도 나오시고 또 kb증권이 누굽니까 신센터장도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시고 또 뭐 한두 번 나오셨던 분들도 이제 나오셨는데 대체로 뭐 이 금융의 어떤 스탠스 새로 이제 취임한 금융위원장의 스탠스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일부분 그랬고요. 여기서 그냥 모일 걸 그랬네요. 어차피 다 오시는 분들인데. 그 생각도 했지 내가. 그냥 이래서 해가지고 다 그냥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보게끔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은요. 상당히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 금융 안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금융 안정에 대한. 금융 안정.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금융 불균형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제 일부 자산이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사실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버블이 꺼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어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얘기 중에 무리한 비투는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무리한 비투는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다. 밀물에 갯벌 들어가면 쓸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이제 부채 문제가 사실 무감각 했었다라는 그런 반성론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제가 알기에는 4년 이상 4, 5년 임기를 두 번 하다가 이제 금융위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통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또 학습해보니까 이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제 얘기 나온 것들은 무리한 비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시장에 워닝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네 달에 이제 발표 예정인 게 뭐냐면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 그러니까 이 타임 호라이즌을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라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예고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금융위 간부들하고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런 의지를 천명했다라는 게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탠스가 예고가 됐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느낀 거는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고 그 강한 의지가 어떤 그냥 정책 하나 딱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또 그 소신을 뒷받침하는 학습의 결과인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영익 박사도 얘기를 이종호 센터장도 얘기를 신센터장도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저도 얘기를 한마디 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이 다 이제 리서치 출신이시고 해서 제가 뭐 시장 전망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큰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라든지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조성에도 좀 정책적인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요즘에 이제 하도 문제가 되는 기업 분할이라든지 또 중복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주주 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 측면에서 정책할 계획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기관 투자가들이 거의 이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우리 주식을 잘 못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거의 장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현명해지면서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선진시장으로 급속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조만간 일어날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추세가 5년 10년 계속된다면 아마 한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공동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은 msci 인덱스의 선진국 지수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 이게 뭐 금융위 단위에서 다 해결될 문제랍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외환시장에 관련된 건 기재부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건의를 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저를 이제 부른 이유는 금융시장 참가자들 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예측이나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무실에 돌아와서 저녁쯤인가요 관련 부처 국외 간부 사무관이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제가 퇴직연금 같은 것 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리스폰스한 거 보면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까 예전에 그냥 얘기하고 끝났었거든. 그래서 시장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좋았던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은 기회에 좀 들으시면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외국 못 나가게 한다고 안 나갈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하여튼 과연 어떻게 금융이 또 우리 기재부 등등이 같이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계시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키가 큰데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제 막 밀려서 가서 급하게 잘못했어. 아니에요. 원래 저를 잘 아는데네요. 자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독일 총선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확정으로 뭐 이렇게 확정 보도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 총선이 이제 독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메르켈 총리가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연합의 연정의 총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여당이잖아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인당이 중도자파인데 여기가. 3인당이 1당이 된다. 그래서 3인당이 25.7% 득표율을 1위를 차지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메르켈이 속한 기민당 연합은 24.1%로 2위고 녹색당이 14.8%로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3당이 돼서 독일이 메르켈 치세 16년 이후에 이제 정권교체. 그런데 사실은 메르켈이 그만두고 나가는데 지지율이 70% 이상 7 80%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르켈이 그냥 있었으면 이거 보나마나였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교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독일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신재생에너지 연구원 한 한병화 의원이 글을 쓴 걸 봤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독일의 이번 선고도 기후 총선이었습니다. 텔레그램에 쓴 걸 제가 인용해드리는 건데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 등을 통제 못한 기민기사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철회가 이어졌습니다. 3인당과 녹색당이 연정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에 의한 EU의 그린 모멘텀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녹색당이 역대 가장 큰 지지를 받으며 3당이 됐으니까 사실은 3인당하고 연정이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정권의 파트너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녹색당이 주창하는 게 뭐겠어요. 세생에너지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중심 국가인 독일의 어떤 친환경 정책 또 탄소 제로 정책에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에도 물난리 나고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이런 정책을 안 한 그런 거다 이런 거고 녹색당의 어떤 이런 약진은 이건 추세입니다. 계속 총선이 있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에서 녹색당이 계속 약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유럽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연정이고 그래서 어쩌면 유럽에 지금도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있는 친환경 정책에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지형이 생겼다.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조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또 마침 탄소 배출권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지 그걸 또 다뤘잖아요. 피아니스트. 항상 우리는 반부 앞서 가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네. 조율을 하시잖아요. 조율.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 방송도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참가율 이 카드의 도 좀 더 рассказ 확인하세요. 신